그럼 바로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궁금한 점 자세히 열어보겠습니다. 박창근 기자, 먼저 검찰이 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합니까? 불과 닷새 전 감사원 발표에 이어 검찰까지 전직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이 월북 판단 발표를 위해 어떤 자료를 삭제하고 어떤 증거를 취사선택했는지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에는 없는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확인한 의혹에 더해 추가 단서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금요일인 21일에 열립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럼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서훈 전 안보실장,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곧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영장이 발부되면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욱 전 장관의 혐의 중 하나가 관련 첩보 60건을 삭제했다는 건데 국정원에서도 자료 46건이 삭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입니다. 또 월북 판단을 주도한 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감사원에 이어 검찰도 결론을 내린다면 서훈 전 실장도 핵심 피의자 신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검찰 수사가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했던 전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졌던 만큼 단순히 보고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박찬근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